1,2,3,1 둘 불고기를 해 먹으려면 일단 채소 코너를 가야돼요 채소 코너를 찾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알겠어! 여기가 있어! 왜 이렇게 못해 얘네! 내가 잡았어! 3! 풍선 터트리는 거라 애가 너무 좋아해!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여기가 있어! 다시! 다시! 오케이! 그냥...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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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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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 3! 1, 3! 아이! 엄마! 칠라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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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라킬레라는 멕시코요 보시면 계란이랑 사워크림 칠라킬레 콩 칠라킬레 옥수수랑 꼬띵아랑 매울거래요 한국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치즈 오 매콤 그리고 매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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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달콤하고 어제 먹은 카코 비슷한거 보다는 깔끔한 맛이에요 매콤매콤해서 입맛이 딱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멕시코 가면 매콤매콤해서 맛있습니다 매콤하니까 치즈를 올려서 중화를 시켜놨네요 아니 진짜 매콤한 멕시코 또 매콤한 미국 친구한테 신라면 한 번 끓여줄게요 신라면 저희가 밥을 먹어서 많이 못 끓여줘요 한 두 개만 끓여서 네 저 하나 먹고 친구 조금 주고 네 뭐 그럴려고 합니다 신라면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영어로 써있어요 어색하죠 네 미국에서 파는 신라면 한국 애들이랑 신라면 먹고 싶어요 맛있어? 그거 더 좋겠어요 새우를 넣으면 좋겠어요 그래 한국들은 모든 것들 그니까 야채, 채소들, 양파, 양파. 뭐지. 그니까. 이는 정말 맛있어. 근데 내 손이 잘 닦아낼 때 조금 더 달콤하고.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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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안 되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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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어 아직 쉬어? 난 쉬어 조금? 네 네 난 쉬어 헤이! 네? 너 강아지야 애기들을 데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빌리지 몰들 그러니까 가게들이 있는데 놀러 왔어요 네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헤이! 헤이! 지금 펫샵에 들어왔는데요 아 프렌치 버터 네 강아지들 보세요 귀여워 비글이랑 둘독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비글이랑 둘독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친구네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식료품을 파는 리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왔어요 파트까지 필요하려나? 일단 파트 가지고 지금 마트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친구야? 아니 친구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블로그 하는 거 사촌 누나고요 사촌 누나고요 여기 애리조나에 근처에 있어갖고 만났어요 되게 네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촌 누나의 남자친구입니다 보이스크랜 네 잘생겼어요 보시면 저기 제 펜 보이죠? 그리고 코리아 보이죠? 아 드디어 찾았다 다 한국 겁니다 all the Korean stocks in here right Korean BBQ 여기도 하나 불고기 소스 소갈비 양념 불고기 양념 있지 최소 코너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불고기를 해 먹으려면 일단 최소 코너를 가야되요 최소 코너를 찾아옵시다 최소 코너 최소 코너를 찾아옵시다 최소 코너 최소 코너 최소 코너 지금 친구 집에 다시 왔는데요 최소 코너 역시 저거 코너 손으로 찾아옵시다 최소 코너 지금 친구 집에 다시 왔는데요 김치전이 묻혀지고 있고요 여기는 불고기, 당면까지 싹 넣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리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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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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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맛있게 맛있어 예, TRY! 음, GOOD! 아, I'll give you a... That's good! Amazing! Do you think that's good? Good, no? Sweet! Good! So this, you put it on the wrap, or just like... It's good? It's reall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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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re you go! What the hell are you doing?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